안녕하세요 장낙광재입니다 저희 보문창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장낙광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 200명 돌파 이벤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알려줄까요 제 요새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닝맥카드는 벌써 15,000뷰를 바라보고 있고요 전체 조회수도 6만 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200명 넘어 현재는 221명이랍니다 너무너무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구독자 200명 돌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한번 볼까요 선물은요 첫번째 1번 영광이라 있어 보라메 프라모델 제가 리뷰한 적 있죠 이 보라메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보라메 되어있는데요 새장과 새 상품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는 무엇이냐 두번째는 바로 짠 마이크로맨 호박잭 자 마이크로맨인데요 자 마이크로맨이 변신한답니다 어렸을 때 마이크로맨 보신 분들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마이크로맨 호박잭 물론 새 작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 뭘까요 짠 건담 자 1년전쟁 공공치구에 나오는 지온이었습니다 지온 지온만 지고크 지고크가 되겠습니다 지고크인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로봇 액션 피교랍니다 자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네번째 네번째 선물은요 짠 롱맨 에그제 블루소울이 되겠습니다 자 롱맨이 블루소울으로 변신한답니다 그리고 칩도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액션 피규어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변신할 수 있게 되어있답니다 아주 멋있죠 그리고 게임 할 수 있는 배틀칩도 들어있답니다 물론 이 게임기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건데요 그거 없이도 어 피규어만 하나도 충분히 가치가 있답니다 자 자 다섯번째 선물은 바로 짠 독수령제 갓피닉스 갓피닉스인데요 자 이 갓피닉스 제가 전에 리뷰한 적 있었죠 갓피닉스 갓피닉스 256 신이콘 2.4 ST6 2.4 4.5 중국과 미국 버전인데요 전에 당첨되신 구독자님께서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다시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저번에 당첨되지 않으셨던 안타깝게 떨어지셨던 분들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선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러면은 제 이벤트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제 구독자이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1부터 90까지의 숫자 중에서 90 90까지의 숫자 중에서 한 개를 고르셔서 예를 들어서 32라고 쓰면 32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 있죠 슬래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자 받고 싶은 선물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담 지고크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슬래시 하시는 다음에 자 장난감자가 어 리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난감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터니맥 카드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고 쓰시면요 바로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요 자 이 이벤트의 마감은요 일주일 뒤인 자 12월 28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하겠습니다 자정이 돼서 넘어가 버리면은 자 그때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 어 빙고 게임기로 공정하게 선출을 해서 자 여러분께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내신 분은요 저에게 자 성함과 자 전화번호 그리고 자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시면요 이메일로 제 이메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자 제가 어 장 장난감 그 선물 택배비를 제가 내고서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장랑깡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iosis 바이바이 빠바바빠바바바 다다다 까가가 가오가이가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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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후우